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은 절대 그런게 아니라고 하지만 글쎄요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어지럽고 혼미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전문직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우리는 3주동안 카톡 주고받으며 되게 달달했거든 연인처럼 근데 이 새끼가 내 면상을 보고 도망을 가버리네 이런 망할 야 너 내 인생 물어내라 원제 백수 약사랑 소개팅한 후기 자존감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 쓴이 본인이 아니고 상대방 남자의 자존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푸냄입니다. 너무 현타가 왔어요. 있는 그대로 써볼테니까 상황 좀 봐주세요. 상대방 남자 88년생 저 90년생 정말 웃긴게 우리 두 사람 소개받고 얼굴도 한번 안본 상태로 카톡만 거의 3주 넘게 주고받았어요. 약간 연인같은 느낌으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어쩔 땐 새벽까지 그냥 둘 다 사진이 서로 마음에 든 것 같아. 그래요. 이거부터 둘 다 그지같은거 인정을 했죠. 아직 실물도 안봤는데 설레는 말 주고받고 막 그랬다니까. 근데 이 사람 직업이 약사에요. 하지만 동시에 4개월차 백수였죠. 원래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권릭은 받고 팔아버리고 자기 고향인 대구에 내려와서 부모님 본가에서 지내는 중이죠. 부모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혼자 있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하는 일상이라는게 운동하고 밥 차려 먹고 유튜브 보는거 이거밖에 없다는거야. 그냥 노는거죠. 폐의 약사도 아니에요. 맨날 집에 처박혀있고 세상 그 어떤 일도 아니에요. 그냥 약국자리 하나 알아보면서 계속 쉬는 중이야. 딱 봐도 이런 기세라면 1년도 넘게 쉴 것 같더라구요. 약국이라는게 그렇잖아. 자리가 되게 중요한건데 그걸 떠나서 아예 자리 자체가 잘 안나오니까 뭐 그런가보다 했죠. 폐의 약사도 마찬가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하는거니까. 게다가 남인 내가 뭐 왈고왈부할 그럴 일도 아니고. 근데 참 이상한건 말이죠. 이 사람이 3주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랑 만나자 이런 약속 잡는거 이걸 안하는거야. 한번도 얘기를 안해요. 참고로 이 사람은 대구 저는 부산이에요. 가깝잖아. 거기다 솔직히 나는 일을 하는 중이고 지는 백수인데 게다가 대구 부산 얼마 걸리지도 않는거. 무엇보다 이거 우리 소개팅이거든. 근데 도대체 이게 뭐야? 맨날 이렇게 카톡이나 주고받을게 아니라 그냥 시원하게 약속 한번 잡고 그날 얼굴 보면 되는건데 그걸 그렇게 선뜻 말을 안해요. 뭐 뭐라더라? 지가 뭐 8월 중순에 부산에 갈 일이 있는데 제가 8월 중순에 부산 갈 일이 있거든요. 그때 볼까요? 이 지랄하는데 미친거야? 아니 이것도 이해가 안되는게 우리 소개팅이거든요. 그냥 꽁꽁씨 우리 언제 얼굴 한번 봅시다. 이것도 아니고 지가 올 일이 있으면 만난다는거. 이게 말이 되냐고. 정말 이해가 안되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내가 먼저 대구를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직업이 있어서 나름 바쁜데 쉬는 날 잠을 내가지고 내려가는거고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몸도 좀 그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카톡만 주고받을 수는 없는거니까 그리고 나는 이때 내심 내가 대구로 갑니다. 라고 하면 아닙니다. 꽁꽁씨. 제가 갈게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놈 그걸 또 좋다고 덥석 물어버리네. 이거 뭐야? 아기야? 왜 물어? 이때 나는 크게 실망을 했고 그래가지고 좀 싸늘하게 대하니까 지도 눈치를 깠나봐요. 전화를 하더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아 꽁꽁씨 이게 그래도 우리가 처음 보는건데 각을 딱 잡고 만날 날짜를 잡아버리면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갈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얼굴 보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겁니다. 이러더라고. 일단 말로는 아 그래요. 예. 예. 했는데 여전히 이해는 안됐죠. 그래봤자 결국엔 뭐야. 내가 거기로 가는거잖아. 애인도 아닌 사람. 나보다 바쁜 사람도 아니고 매일 11시 늦게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유튜브나 보고 노는 백수를 만나러 내가 가는거야. 그래도 뭐 역까지 데리러 오고 예약한 식당에서 맛있는거 사주고 그 외에 뭐 매너나 이런건 다 좋았고 성격도 착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좀 뭐랄까. 너무 답답하고 노잼이야. 솔직히 외모도 충분히 잘생겼어. 키도 크고. 그런데도 뭔가 계속 자신감이 없는 발언을 많이 하더라구요. 조명 밝은데 가면 자기 얼굴이 마음이 안든다면서 나 쳐다보지 마요. 이러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카톡을 계속 주고받긴 했거든요. 그런데 만나기 전에 그 텐션이 전혀 안 느껴지는거야. 그래서 에이씨 나 그냥 까였구나 싶었는데 자기 계곡에 놀러가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내고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건 또 뭐야? 좀 헷갈리더라구. 마음에 안드는데 굳이 사진을 이렇게 보낼 일이 있나 싶어서 근데 그래도 텐션이 예전 같진 않아가지고 뭐야 이게 좋다는거야 싫다는거야? 연락 그만하고 싶나? 이렇게 대놓고 물었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난 보니까 당신 좋은 사람 같은데 좀 부담돼? 이래요. 대체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혹시 거절을 부드럽게 하는건가? 그게 아니면 이 사람 좀 자존감이 많이 낮은건가? 제목처럼? 뭐야? 싶은 느낌을 여러 번 받긴 했기에 거절이 아닌 진짜로 내가 부담스러운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어지러웠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냥 내가 까인걸로 내 스스로 결론지었죠. 이 사람은 그냥 애초에 내 나이나 조건이 마음에 안들었던건 아닐까? 아니면 뭐 얼굴보고 별로였나?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찝찝한 소개팅이었어요. 그리고 나랑 소개팅 끝나고 그 다음날 갑자기 비공개였던 카톡사진을 공개로 다시 돌려가지고 원래 하나하나였던 사진이 하나팔이 되어있어. 여덟장이 올라온거죠. 그래 이것도 참 기분 묘하고 재수 오지게 없어. 내 생각엔 3주동안 나를 멀티 프로필에 넣어놓은거 같아요. 날짜나 이런것들 보면 내 촉이 맞는거 같아. 이렇게 머리 굴리는 것도 너무 얌체같고 소녀라는걸 아예 하나도 안부리는 것도 너무 그지같은 사람이었어. 물론 이 사람이 나한테 딱히 뭘 잘못한건 없는데 이상하게 나만 놀아난거 같은 그런건 내 착각인걸까요? 이게요. 말로 표현이 잘 안되는데 기분이 너무 그지같아.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어? 야 이거 소개팅 아니고 어플로 만난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내 말이. 쓴이 너 딱 걸렸어. 그런거 아닙니다. 제가 저 밑에 어플 아니라고 댓글 달았는데요. 2번. 상대남자 직업이 약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쓰니만 자기 혼자서 좋아죽네. 그렇지. 바로 이거지. 김치국 오지게 마시다가 뒤로 자빠진거야. 아니요. 이건 진짜 오해인게 제 전남친 의사였어요. 약사 따위가 뭐라고. 절대 그 타이틀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사는 좀 아래로 봤다구요. 2번. 아니 미친. 니 전남친의 의사면 뭐. 니가 의사냐. 아니면 내가 의사도 만났던 사람인데 감히 약사 따위가 나를 차. 뭐 이런건가. 결혼도 못하고 헤어진 의사가 뭐라고. 어? 남편도 아닌데. 3번. 헐. 전남친의 의사인거랑 지금 이거랑 뭔 상관이래. 대대쓰니. 아니 약사 타이틀에 나 혼자 좋아죽는다 이 말이 너무 억울해서요. 아니 잠깐만. 쓴이 어디 좀 모자란 사람인건가. 대대껄 다는거 보니까 일단 상태가 100%는 아닌거 같아. 어? 네. 제가 봐도 100% 아니에요. 그냥 모자란거 맞는거 같아요. 5번. 본인은 절대 타이틀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글쎄 말이죠. 먼저 만나러 가는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명할건데. 어? 크. 역시 말이지. 사짜가 좋긴 좋네. 백수인데도 먹히네. 끌 끌 끌 끌. 3번. 이 쓴이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시간쓰고 해별쭉해가지고 대구까지 약사님 용암배우러 가고. 아이고 약사 약사. 이건 뭐 완전 난리가 나버렸네. 헐. 이게 정말 그렇게 보여요? 나 그런거 아닌데. 아이고 됐고 그냥 차단하고 끝내요. 쓴이. 내가 보니까. 걔 이상한 놈이야. 네. 감사합니다. 그나마 이 댓글이 위로가 되네요. 4번. 내가 봤을때 그놈 직업이 약사가 아닐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사가 맞는다는 전제하에 어플을 하는 목적이라는거 너무 뻔하잖아? 어? 약사라는 타이틀을 앞세워가지고 먹보하는거지 먹고. 먹고 버리기. 맞잖아. 약사가 되가지고 뭐가 아쉬워서 어플을 하겠냐고. 아마 저놈 저거 약사 아닐거야. 네. 됐으니. 아니 자꾸 어플이라 그러네. 절대 어플 아니라고. 그리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물론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저질스러운걸 당할 사람도. 또 급도 아니에요. 그래도 내 나름 세상을 34년이나 살았는데. 그 정도 급쯤은 나도 잘 알지요. 아무튼 절대 어플같은거 아니고. 그런거 할 사람 아니니까. 이런 말 하지마요. 2번. 아니. 니가 그 남자랑 같이 살아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사귄 것도 아니면서. 그럴 사람인지 긴지 아닌지 니가 어떻게 알아? 어? 아이씨. 진짜 아니라니까. 그럴 사람 절대 아니라고. 정말 미치겠네. 아 됐어. 이제 그만 이야기해. 5번. 어? 자존감은 쓴 이가 없어 보이는데. 아니 뭘 이렇게 본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소설까지 쓰고 난리요. 왜 그래? 약사가 마음에 들어서 소개팅을 잡았으면 된거 아뇨? 뭘 또 거기다 대고 백수 백수 백수. 야. 전문직이 뭐 잠깐 쉰다고 그 면허가 사라지냐? 하늘로 휙 날아가버리냐고. 어? 그리고 쓴 이 본인이 먼저 데리고 가겠다고 했으면서. 백수가 왜 안 움직일까? 이런거 하잖네. 어? 그럼 니가 간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가. 연락이 오면 자연스레 받으면 되는걸. 뭐 간을 본다. 어쩐다. 뭐 뭐. 데리고 논다. 야. 그러면 뭐. 딱 한번 얼굴 보고. 와. 님 완전 마음에 들어요. 우리 결혼해. 이러길 바라는 건가? 어? 5번. 너무 쓴이 혼자 안달복달하니까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먼저 기차 타고 찾아가니까 좀 별로이지 않았을까? 물론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겠지만 적당히 선을 지켜 튕길 줄 알고 그리고 그 태도 자체가 되게 여유로운 그런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남자들이 대체로 많아요. 레디쓴이. 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알겠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 3주 동안 진짜 무슨 연인처럼 카톡만 주고받았으니까. 어? 답답하잖아. 그래서 그냥 나라도 가가지고 결판을 내자 싶었던 거라고요. 소개팅인데 얼굴도 안 보고 약속도 안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 새벽까지. 3주 동안 카톡만 주고받는 게 말이냐고. 6번. 어이구. 그 뭐 참 개 한심한 상황에 개 하찮은 고민이구만. 어? 그렇구만. 7번. 웃기고 자빠졌네. 놀아나긴 뭘 놀아놔. 솔직히 그 남자가 약사 아니었으면 네가 대구까지 갔겠냐고. 안 그래?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쓴이 너 본인 허영심에 네가 당한 거야. 8번. 근데 약사 맞아? 어? 맞는데 왜?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포인트가 뭐야? 글쓴이 자격지심이 보이니까. 아니 미친 지금 뭐라는 거야?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격지심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 9번. 남자가 말이죠. 여자와 소개팅을 하고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는 이유는 오직 딱 하나뿐입니다. 여자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어? 사진으로 봤을 때도 외모가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별로 만날 생각도 없었는데 뭐 네가 찾아간 거고. 진짜 마음에 들었으면 남자는 말이죠. 절대 헷갈리게 행동 안 합니다. 아니 너 의사 남친이랑 연애해봤다면서 그것도 몰라? 여하튼 그랬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사진이랑도 또 다르네. 거기서 더더더 멀어지는 거지. 근데 나와의 관계에서 자꾸 뭔가를 바라는 것 같은데 바로 그게 부담스럽다 이거요. 나는 네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들이대니까 더 부담스럽다 이거지. 내가 좋아하고 외모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여자가 나한테 부담스럽게 행동을 하면 남자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고 환장합니다. 어? 내 댓글. 그러네. 바로 이거였네. 쓴이가 못생긴 거야. 그게 이유였어. 참 어지럽습니다. 인생을 참 재밌게 사네. 그래요. 열심히 파이팅 합시다. 할 말 없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